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지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엠파이어 3.0이 정식 릴리즈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설치 과정이 기존하고 조금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엠파이어라는 공격 도구는 전번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도 공개를 했지만 파워실 공격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 형태의 도구입니다 메타스프로이트하고 연결을 해서 파워실 공격 코드들을 여러가지 형태들로 만들어내고 손쉽게 사용자들한테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다는 형태로나 아니면 여러가지 파워실 공격 코드를 배포를 해서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는 그러한 공격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 APT 공격이나 그런걸 할 때도요 여러분들 학습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공격 도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0대로 정식으로 릴리즈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고려사항을 했는데 개발자분들도요 이 파이썬 2.대가 현재 이제 지원들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비안 같은 경우에서도 파이썬 2.7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 버전에서는 2.대보다는 3.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픈소스 도구들이 2.대로 개발된 것이 많아요 아직도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대로 다 전환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엠파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2.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칼레이 리눅스에서 설치를 하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대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파이썬 모듈들이 3.대 기준으로 전환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도 일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버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 버전에서 없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모듈들 공격 모듈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뭐 미미카티즈를 많이 사용하죠 계정 정보에 그런 평문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든 사람들, 만든 사람들 개발자분들의 그런 라이선스 표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칼리닉스 저는 2019년도 첫 번째 버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엠파이어 쪽에 GitHub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사를 했고요 여기서 네 그럼 복사했던 이것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는 제가 파워셸 엠파이어를 설명을 할 때도 그 안에 설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곳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셋업이라는 폴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인스톨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파이썬 모듈과 관련된 리케어먼스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엠파이어 전 버전에서는 요 인스톨.sh 요 파일만 설치를 하면은 이 칼리닉스에 맞게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래 있는 안에 있는 것부터 좀 파일 형태를 좀 간단하게 보고 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그 요 형태가 이제 대비한 그 다음 칼리닉스에 맞게 저희가 맞춰진 겁니다 왜 그러자면 이제 요거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즈나 그런 데서 설치하기 굉장히 힘들죠 예를 들면 요거는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거 모듈들도 또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칼리닉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여러 도구들하고 융합을 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리닉스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인스톨.sh 쭉 보시면은 칼리닉스 환경에 맞게 설치가 됩니다 다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들 형태들을 하게 되는 건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파이썬과 관련된 그 아까 리케스트먼 txt 파일 파이썬 모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3000대 기준으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이썬은 그 칼리닉스에서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문제에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인스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한번 해보시고요 인스톨을 하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나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우선은 됩니다 우선은 되지만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얘가 다 설치하고 난 뒤에 기존 버전처럼 엠파이어라는 명령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모듈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 시간들이 꽤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설치되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설치가 다 됐는데 여기까지는 기존 버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설정을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이제 셋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셔서 엠파이어 전번에는 여기에서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실행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현재 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이 스크립트 안에서는 저희들이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pip라는 명령어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요거는 현재 그 파이썬 2 버전 기준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재 파이썬 3로 저희들이 전환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 3용의 어떤 모듈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pip3라는 명령어로 pip3라는 명령어로 이용하면은 파이썬 3 버전 기준으로 이 모듈들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이제 칼리이기 때문에 칼리는 두 개 버전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다른 모듈 관련된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요것이 모듈이 많아요 현재 보면은 요청했던 리케어먼츠 파일을 보시면은 모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것이 다 이제 파이썬 3 버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스톨.sh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차라리 그거보다 그냥 설치를 하시고 먼저 설치를 하시고 pip3 install-r 리케어먼츠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셔서 한번 요거를 파이썬 3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목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최신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모듈들로 이제 설치가 되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버전 정보들은 별도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으로 다 설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한번 쭉 다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은 기존 걸로 들어가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요 별도의 이제 파이썬 3라는 명령어 없이요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간단한 좀 사용법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인파이어 그 사용법을 좀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가지 형태 공격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엠파이어 3.0 이번에 나온 버전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예 고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